네 네 네 어머니가 저보다 학력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? 감사합니다 네 좀 가족들이 다 좋아하시길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네 우와 이거 뭐야 어디 포토존이 있나봐 응? 포토존이 있나봐 음 뭐야 음 연인들 응? 이건 봐봐 여기서 찍는거 아 아 이거? 이거 퀴스타 아니야? 이거 여기서 이렇게 어 어 이거를 누르면 펴지나봐 어 어 언니 우리 한번 서봐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이렇게 무료 사진 찍기도 아니 그거를 이렇게 쭉 비쳤다가 나중에 우리 거를 쫙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오 알았어 그 사진을 음 전체적으로 하다가 하나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줬다가 이렇게 한 번에다가 음 음 2 3 4 4 5 3 6 다 1 야 어떻게 5 비아 채점 샀 rad 마탈 acceleration verschiedene треб 엄마 아직 안 오셨어요? 미용실 가서 애들 땀 하고 있어가지고 언니 좀 인터뷰하고 오라고 하세요? 어머니요? 인터뷰에서 올리게 아니요 진짜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용실 계시니까 어디 좀 하고 오라고 그럴까? 아니 이따가 오면 더 아 그래요? 잘 하실 거예요 귀여운 패스 물은 말랐지만 언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음식이 맛있어 너무 맛있겠다 싱싱해 싱싱해 너무 부침하게 많이 주네 너무 부침하게 많이 주네 얘 봐 뜨거워서 이거 어떡해 어떡해 말알말로 찍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보내야겠다 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많이 주지 않나 세트 번호 마지막 코스 마지막 코스 같은 추억 초콜릿 그리고 콩콩콩 단계 같은 곳 그냥 이렇게 막 댓글만 달고 다니던 사람 있어요 그냥 저런 거 다 다 와 맛있는 칼국수 우리 딸이 이렇게 최고예요 지금 떠올렸어 ㅋㅋㅋㅋ 너무 맛있겠다 너무 칼국수 와 너무 맛있겠지요 전복도 주고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고 해결점도 다 해주셔서 고마운데 나름대로 이제 이쁘게 조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사정도 안하고 괜찮아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소주 먹고 가시고 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화이팅 한다고 해주시고 앨범 대박나야 돼요 77만장 감사합니다 신곡도 대박나니 어떻게 홍보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열심히 하십니다 잘 먹고 갑니다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콘셉트 할 때도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꼭 먼저 커피도 한잔하고 사장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기 진짜 대박이다 제가 진짜 좋아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의주의에서 다행힛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다행힛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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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뻐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이쁘다 우리 우리 다섯 시선 하나 찍어 보자 그래 나 나왔어? 어? 나 나올 수밖에 없어 언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와 여기시구나 아유 가게도 크네요 아 여기 사진이 있구나 우와 와 와 예쁜 사진 해놓으셨네 어머나 여기도 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저씨도 같이 콘서트 가고 딸내미도 가고 친구들 한 분씩 해갔어 딸내미를 엘저사람 여기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바라기도 저기다 해놓으셨네 저기 우리 집에도 해바라기는 내가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가수님 애로 대화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응원할게요 예 시 가수님 놀러오세요 어이도 양꼬치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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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fi